안녕하세요. 이 트렌드와 함께 공부하는 종목 스터디 시간입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가장 트렌디한 소식 들고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E&D입니다.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상승세 기대됐던 기업인데요. 자동차 엔진과 배기통 사이에 들어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매연 저감장치와 함께 쓰이는 소재인 총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환경개선 총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E&D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0% 그리고 영업이익은 87% 감소했는데요. 1분기 총매 시스템 사업부 매출의 이연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2분기부터는 이연된 매연 저감장치 장착 수요 증가 등 총매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해 매출액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1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총매 시스템 사업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분기 실적 상승 기대된다고 합니다. 요즘 친환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정책도 활발합니다. 관련해서 치속적인 상승 기대되는 E&D 기억해보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코로나로 인해 상승세 좋은 편의점 관련주 빅2로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이 꼽히는데요. 오늘은 GS리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분기 부동산 관련해서의 수익이 예외적으로 잡힌 상황으로 올해 영업이익 감소는 수익 악화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편의점이 근접 소비 채널로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편의점 부부는 점포 상승과 함께 기존의 성장률도 소폭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의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유동인구 회복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편의점 성수기라 여겨지는 2분기의 상승세가 맞물려 편의점 업종의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GS리테일은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6개의 물류센터 신축, IT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만 강화를 이루고 새벽 배송, 반값 택배, 점포 배송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겠다는 전략인데요. IT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연간 발생하는 약 20억 건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초정밀 개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서비스를 선보일 GS리테일 이에 따른 성장세에도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다음은 엔터주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분기 실적에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계절적 비수기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건데요. 자 그렇다면 2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스트레이키즈, 있지 등 차세대 아티스트 앨범 응원 매출이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발매했던 앨범 판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으로 아티스트의 국내외 지역에서 인지도와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트와이스는 미주 지역에서 현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리퍼블릭 레코즈를 통해 음반과 음원 유통을 1분기부터 진행 중으로 약 30억 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정식 데뷔한 니주는 1분기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새로 맺은 중국향 음원 계약 관련 매출은 2월부터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더 많아집니다. 트와이스는 일본 앨범과 또 국내 미니 앨범, 이즈는 미니 앨범과 디지털 싱글 등등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는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에 음반 활동 재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이식스와 니주는 각각 4월 발매한 앨범 판매량이 꽤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2PM의 완전체 컴백도 예고돼 있는데요. 비수기와 활동이 없던 분기에도 놀라운 실적을 시현했는데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익 레벨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역에서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한 시점을 기존 3, 4분기로 이연했지만 음반과 음원 유튜브 등등 기타 실적 개선과 수익성 향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와 내년 순이익 추정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흐름도 좋은데 JYP 역시 흐름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다음은 게임주인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의 1, 4분기 실적이 사실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작 출시와 상장을 앞에 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주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기대받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오는 6월 기대작으로 꼽히는 제2의 나라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나이치 네볼루션과 마블 퓨처 네볼루션 등 4종 신작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대형 신작 출시가 지속되면서 실적 고성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임박한 것도 넷마블한테는 호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74% 보유 중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7, 8월쯤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이지만 신작 모멘텀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상장 모멘텀까지 보유한 넷마블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스터디 해보았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투자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